1분 1초가 행복한 남자, 장조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중국 음식은 어떻게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와 얽혔나라는 제목을 접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요리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치를 했습니다. 책을 지은 사람은 이아마 가지히로가 지우고 최연희, 정희찬이 옮긴 책의 내용입니다. 한국의 짜장과 짬뽕, 일본의 라면과 태국의 피타이, 베트남의 반미와 퍼, 미국의 촙수이와 차오멘, 또 페루의 로모살타도와 치파. 모든 이들 요리의 공통점은 바로 다양한 단계와 방식으로 현지화가 된 중국 요리라고 하는 것이다. 중국 요리의 세계사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중국 요리를 이야기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의 중국 요리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중국 요리와 세계 곳곳의 화인,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화인 사회가 각국의 정치나 경제, 문화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는 책이다. 하인 사회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가정에서 현지인 사회에 배척이 되는 일도 또 많았다. 국가 간 갈등과 화해, 또 문화 수용 가정에서 중국 요리는 여러 차례의 변모를 거치며 새로운 맛으로 계속 거듭났다. 싱가포르의 하이난 치킨 라이스, 또 인도네시아의 라시 고랭 등은 중국 요리의 기초였으나 각 국의 서로 국민의 음식이 되었다. 이 저자는 중국 요리는 1941년 중국 국민당이 대미 선전을 위해 증정한 판다보다 시기는 조금 늦었을지언정 판다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소프트 파워 원천이 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 용이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되어왔다고 또 분석을 한다.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저자는 많은 요리에 얽힌 그 기원과 설도 검증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의 대표 요리로 알고 있는 베이징 덕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에 유명해졌으며 오리요리는 원래 명대 초기의 수도 난징의 명물이었다고 또 바로잡는다. 이 책을 쓴 이아마 가지히로는 2003년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상하이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방문연구원 지바 상가대 교수 등을 거쳐서 2015년부터 게이오 기죽후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또 식문화 교류사 중국 도시사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저소로는 중국 요리와 근현대 일본 식과 기호의 문화 교류 편조죠. 그다음에 상하이 대중의 탄생과 변모 근대 신중간층의 소비 동원 이벤트 등이 또 있다. 중국의 음식을 쓴 이 책을 소개하신 분은 임세정 기자가 소개해서 올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